다들 멋있다, 그치? 나 잘 어울려? 구라를 좀 치지, 뭐. 부잣지과에야, 돈도 많이 줘. 이 넥식구도 참 잘 속아, 그치? 아버지,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. 오,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. 이게 다 다송이 마음속의 블랙박스입니다.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, 어머니? 열고 싶습니다, 선생님. 내가 원래 손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. 아, 잠깐만요. 오늘 이거 애들아파트에 꼭 비밀로 해주세요. 저기, 손 씻으셨어. 그럼 우리 바로 진행하는 거야? 나 이제 사람을 못 믿잖아. 그래도 사랑하시죠? 계획이 없던 건데? 저의 집이 없던 건데?